얍 눈깔 유타 나오면 웃음 안나오면 우승 못함 아 뱀색이지 저거 아 진짜 저 뱀 나올때마다 머리 뽑아버리고싶네 머리 뽑으면 50골든데 며칠동안 창문 닫았고 에어컨 계속 틀어놓다가 에어컨 뜨고 창문 열었고 역시 습하다 그냥 한기만 하고 에어컨 클릭 그래도 만기는 하십쇼 이펙트는 스네코바저 약하다는 것인가 지금부터 캐리어님의 상시 찬양식이 있겠습니다 헛 그저 고트 상시 고트 뱀 근데 뱀은 경콩돈 준건데 지가 멋대로 의심해서 저주받는거 아니? 지가 의심해놓고 놓고 놓고 뱀 바타 한 300골드 줬으면 의심 안 나지 않을까? 근데 미친 그렘린이 돈 주는 건 의심 안 하면서 왜 갠만 주네 의심 반이야 디펙트는 수네코도 약한 것이 아닙니다 수네코는 이황의 강함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거야 왜... 아니다? 이건 왜 녹색이고 이건 왜 흰색이야 갓겜 흰 타격과 녹색 타격 중 누가 일을 더 잘하오 유성 타격 나와라 삐리비리비리비리빔임 쿵작작 쿵작작 얍! 나왔다! 요시 검은 별 실력겜 스더슬 엘리트 가자 홀로그램 찾아야 된다 아예 지금 덱으로는 덱도 없고 아직 필요한 게 싼 더미지 그래도 평소 디펙트와 비교하면 강하긴 하네 컴두 256 5 5 3 4 6 5 5 9 5 6 6 5 6 6 아 괜히 배터리 써서 맞았네 턱 이럴수가 트윈메테오 아니 저거 한장 있는거랑 두장 있는거는 얘기가 완전 다르지 개꿀인데 턱상 공격이 25데미지에 6에너지인 로봇은 좋아하시나요 아 왓 왓 조졌다 진짜 조졌다 하후도는 화살에 맞은 자기 누나를 직접 뽑아서 먹어버렸데요 그럼 서네코는 서네코는 디펙트를 먹어버렸어 진짜 개쓰레기 개미다 아파져 아파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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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게임 미친 소리 진짜 이럴 순 없다 이게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아니 디펙트 팩판 한다고 이딴 기회가 있겠냐고 이게...말이 되냐 진짜 미친 게임 와 기롤 말이없네 쓰레기 게임 아니 이걸... 어떻게 지냐 진짜 부치야 일족이 아닌 자가 사륜안을 개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따라오지 아 여기가 아닌가 미친 게임 아 한번더 아니 저걸 어떻게 지냐 진짜 쓰레기 게임이다 눈깔은 두개니까 시작부터 곱가의 끝을 달리는 우리의 아이돌 나였으면 깍둑이 깽깍 달린다 이제 더 깍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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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둑을 부끄러워지 그는 배치와 어이 이렇게 유튜브 데뷔 설명 스네코 시작 이우타인데 풀피해서 게노산한테 죽음 크크 1 위장 크림 뭐? 하긴 뭐 하지직 이중시전 강화되는게 더 쓰레기 같긴 하지 나는 녹아내렸어요 슉 탁 까비 아 좀 마찰하자 마참네 껍질 미리 끈 보충이 너 임마 앞에도 있잖아 임마 어? 아씨 여기 유타도 안주네 위저 유선아 영영영영 유선아 유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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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흐흑 유흑흑흑 슬류비 유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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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자뷰 데자뷔 데자뷔면 또 앞에 게노삼한테 뒤지는거임 데자뷰 또노답 삼형제 도노반 삼형제 뭐 미쳤나 진짜 아니 입맛보소 유타 검은별 허허 니 왜 자꾸 나오는데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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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쓰지야 써지 이스 크런치 타임 허허 강봄 깡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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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무쌍 시워 다 삼코 쳐 나오는 건 똑딱해 어떤 디펙트 똑 닮았네 진짜 낙방어 윙 부추와 트윈 유성 이제 이러고 개노삼 만나서 죽는 건가 헝행세계 미쳤네 진짜 데자베우 느껴본 적 있어? 홀로그램 드디어 나왔다 아우 찰싹까지 잘 먹고 갑니다 와 이거지 아니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상이지 아이고야 맹고 자 수확가 야 개노삼 내 수모를 누가 풀어왔다 설륙 설륙 도꼬 짐승이 네 마법은 소용없다 야 개노삼 아까의 복수다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뭔 소리냐고? 이들이 첨탑 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이해할 거야 우린 전생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저기 여기 내 그 돈 내기 내다라 인마 내 그 돈 내다라 인마 내 그 돈 내다라 인마 내 그 돈 내다라 인마 내다라 인마 내다라 인마 어 안좋어 유타중 판도라 밖에 없네 소주 먹을 거 아니잖아 아니 유성은 세번 친다 예알같은 서지편형 와우 좋다 홀로그램 와우 돈 빵빵 양호도 얻는게 좀 필요하려나? 잘 모르겠고 아니 윙부츠를 어떻게 와야할까 유타가 3갠데 하나 정도는 나와줄 수 없지 남전축 남전축 과연 남전 자태 참고 꽤 많이 뜬거 같은데 정말 놀랍군 진경기 몰루그램 몰루그램 갓방 어 1코가 제일 많네 그래도 3코도 개많이 뜬 엘리트 더 펴려면 1루 가야되는데 상속 나오겠지 가드 4코가 5코가 8코가 5코가 5코가 즐겁다 쇼미더머니 디펙트 평형 평형으로 구비해도 되겠죠 어차피 에너지 많으니까 킬리 쥬샘 아 근데 핸드 망했네 아방까지 있는데 핸드 망하는건 좀 슬운한데 다리운스 우펑트 다 삼코 뜨는거 같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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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씨 이씨 이씨 그치 12 곱하기 13은? 어 수리검이다. 레후? 아니야 증신 차려. 이렇게 즐기다가 훅 가는 겨. 이럴 때일수록 증신을 단단히 차려. 코코니 분다. 차량이 쓰면 뭐. 나블 거였지. 2코 유타 내두고 3코 유타 쓰기. 여기서 가장 비싼걸로. 둘다. 달달팽이 달달팽이 이제 표정 갖고 오라 아아 짜식이 향로스 암스택 나는 참 강히 두렵지 않다 아아 짜식이 향로스 암스택 강히 두렵지 않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규불 이 딴 것만 펜꽃 아 펜터나 주지 뭐 이씨 쓰레기만 야잇 오 쓰레기 아 나 이거 살려고 한거 아니었네 이거 살려고 했는데 슬렉스 아빠가 반찬 투정하지 말랬지 반찬 창 어디갔냐 심장은 좀 쎄니까 향컨을 하도록 할까 이펙트 이펙트야 오랜 숙적 심장 자 스테크하면 되겠지 아이고 켈리 떴으면 끝나네 아이씨 점탑 2회차라 강해진 딥팩트 퍽트 점탑 점탑 스테 수 레인 저 지 오 호 스테 상 엌 서 cience100 이렇게 된거앞에 실패한것깔에 유튜브에 넣죠? 귀물 오오오오!! 디펙트는 무장해지지 못하네요 디펙트 999 방어 디펙트 더더 부강하라 어 어 이지 디펙트 그만 강해 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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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 오졌다 복고특 싱싱함 껌별 9유물 35유물 와 스네코 꼬라지 마라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영콘을 주지 않겠다 와 3800점 5 졌다 5 이겼다 이거 엘리트 퍼펙트만 조금 더 하면 4000 찍었겠다 엘리트 퍼펙트 4번 더 할 수 있었으니까 엘리트 전부 퍼펙트 했으면 4000점 이지 않나 이래도 로봇이 약한가요? 구독 응애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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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엘리트 응애수력